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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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시험 좀 어려워 조심해야돼 헤엑 프리저까지 나오네 이거 잘해야되는데 아 기술 바꾸고 갈거 그랬나? 저거 데스빔이라도 끼고 갈거 그랬나? 저거 데스빔이라도 끼고 갈거 그랬나? 저기 텔포있다고? 그래, 자, 신규 테스트開始이야! 희생한 고소섭과, 아시가 시카토빛으로 내려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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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이탈! 하아! 하얏! 하얏! 허리야, 허리야! 호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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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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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홍!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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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어떠니야! 하하하하하하 다음! 다음 잡음! 약해빠진 녀석구 일로와 지구력 말찍었어요 막왕살광퍼는 빼자 마지막 기회 놓는데 결국엔 안맞는다 오 이런 숟가락 어? 기술쓴다 한번 써봐 머신이 다 쌌구요 그거니? 작살같은거? 조기탄이냐 저건 어? 오? 가까이서 보자 가까이서 막 돌아 막 돌아 막 돌아 흐흐흐흐흐흐 이런거구만 오 오 잘싸우는데 이거? 자봉식 야리 펄 야리 펄 왜 쥐들어? 왜 쥐들어? 기뉴 지구있소 지구로 빼 지구로 빼 호호 아 아 아이고씨 빛만을 쎄지 어이 더욱두 연타를 빨리해 오 저런걸 써야지 그래 그래야 좀 할만하네 오 오다다다다 아아아악 뭘 좀 망하? 마광! 살광! 허어어어 강하구만 데미지는 센 디 걸렸다 무피한다 마광 설광! 허어어어 세 세 빠르고 저기서 지구력이 없을 때 차라리 늦는 게 낫겠어 뭐야? 방격기야? 집으로 빼! 집으로 빼! 안 맞았어 못 피한다 나갔어! 풍푸! 오오옸옷 굿 출발 집으로 적있어 몰아쳐요 노루타 어음 하자다! 하이 좀 맞아라 좀 다음 필살기 배웠다 풀파워자지 이게 뭐죠? 기를 한 번에 채워주는? 좋은 기술 좋네요 새로운 수업을 배울 수 있게 되세요 상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 어딨어? 여기 있나본데 풀파워 차지 기력을 모으는 기술이다 에너지 차지보다 더 빠르다 에너지 차지 이제 버리고요 이게 더 빠름 낭하풍풍건 빼고 데스크라셔 게릭포 데스크라셔 삐용삐용삐용 피니쉬 브레이크가 뭐였더라? 아 그거 필요없네 이렇게 가고 마광살광 바지 바꿀게 없어 초피살기 없는게 좀 좀 그렇다 지구력 40까지 가주시고 체력도 좀 찍어줍시다 데스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베지터 형님한테 기술 좋은거 배우면 될 듯 나 잘못 찍었어? 아 데스크라셔라? 잠깐만 아 그러네 데스크라셔는 박치게 하는거였지 데스빔이 있어야 돼 견제를 좀 해줘야 돼 깔피 남았을때 주터 형님 주터 형님 주터 형님 여기있다 흠 좋아 프리저 사장님한테도 배우자고 오케이 니퍼랑 라데츠랑 싸이언들 다 나오네 뭐 가르쳐줌 플래시 스트라이크 움직이는 상대의 진행반향의 기가 발생하고 발생 이펙트 주의가 폭발에 이동중인 상대를 공격합니다 훌부 아 내가 벌써 걸러야되어 기술이다 이거 별로 안좋다 아 넷번, 넷번은 터뜨린 계실이에요? 어! 터뜨렸다! 오오? 센데? 방금! 봐봐 뒤에 날라가는 마지막 기술로 이어서 연속 콤보로 그리고 따다리 누르고 치고 한번 더 친 다음에 따다리 누르죠 누르고 다른거에다가 Y를 누르면 벙 터지면서 추가 데미지 어차피 초피스에 조기탄 백으로 안맞잖아 콤보 용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튜토리얼이나 데미지 센 걸 수도 있어 요렇게 요렇게 팡! 봐봐 한 칸짜리 치고 많이 달지 않습니까? 콤보 용으로도 좋고 봐봐 무조건 들어가잖아 좋아해 나가 쿵쿵권 따위보다 훨씬 좋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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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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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노버스 대전이스 멀티도 한번 해볼까요? 기술 좀 배운 다음에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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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랑 이제 연계해서 가면 되겠는데 어? 기뉴도 가르쳐주나 보네 체인지 있나 혹시? 체인지 가르쳐주나 기뉴? 체인지 있으면 사기 아닙니까? 체인지 해가지고 열라 맞은 다음에 다시 바꾸면 되잖아 뭐야? 직접 특군 상대가 되어준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우주에서 싸워 데스 슬라이셔 가드 불가능한 원방향 기탄을 발사합니다 뭐야 이거 크리닝꺼잖아 추가 입력하면 기탄의 궤도를 상대에게 할 수 있다 크리닝꺼인데 이거 표절 크리닝꺼인데 이거 표절 어? 표절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던져볼게 똑같잖아 장난? 하지만 움직인다 크리닝보다 한속이 우와 데미지가 어? 어? 표저도 원래 있었어 스토리에서 튜토리얼이 센거야 튜토리얼이야 프리저 밑에 들어가서 알바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건지 프리저한테 알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무서운거야 똑같은 기술인데 대기업이 있으니까 어? 더 세잖아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 뺏었어 이거 기술 뺏었다고 이거 소송 걸어도 집니다 돈이 많아서 이녀석들 오야? 없네 또 이제 상급 진급해야 될 듯 가자 테스트하러 가시다 이쪽의 선생님은 누구 선생님이지? 이쪽 끄터머리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5반이? 손 5반 선생님? 장난하나 지금 손 5반한테 손 5반 세지 근데 너 인천 속 어? 나 가르치 거 있음? 안녕하세요 저는 손 5반입니다 귀여운 척 하지마라 뭐 가르쳐주냐 손 5반 어렸을 때 기술 뭐 있죠? 마섬강? 아 마섬강 밖에 없어 근데 마섬강 이따만한거 나가긴 해서 멋있긴 한데 오바 선생님 마섬격 정마로 돌진기엔 저게 높은 이력에 타격을 받으려 마섬격 이게 바로 정말 진정한 골목허택이구만 마섬격 이리로 와 아이고 오바라 오바 선생님 니가 카카루트의 자식이냐? 허허하대 박치기 딱 했잖아 맞아 나댔 찬스 왜 이렇게 늙었냐? 왜 말을 이렇게 느려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는데 말이 되게 느려 또 새로운 퀘스트가 또 나왔다네 뭐지? 특별 수업 드디어 마섬강 하나 배우고 갑시다 이거 배우는 거라 기술이 자동으로 장축되어 있습니다 써보라고 마승격 원래 이렇게 많았어? 마짜들한테 어? 마섬각 마승격 어? 뭐여 이거 마동탁 뭐 이런 거 다 나오겠네 마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러니까 이거 푸노바 엄마 치치가 저기 비꼴로랑 못 놀겠지 마짜들한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마동석 마지막 마 마승격 마성 격 마승격 똑같은 기술 아니야? 위로 가네 약간 마승격 얼굴 얼굴 약간 어르겠는데 어허우 오바 오 뭐야 마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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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개꿎어보이는라서 맞어 엄청 꾸져보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턱 베이비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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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진짜 지금의 타이밍도 다 완벽하구나 맞어 근데 큰 소노반 버전도 있잖아 그건 어딨지? 나중에 나오나? 됐어 안보여 마성강 다음에 가르쳐줄거야 안 가르쳐줄거야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고한입니다 기술엔 각기 사용할 곳이 있다 11레벨만 올리면 초쌍은 배울 수 있다고? 그래? 빨리 레벨이는 올리는게 낫겠는데 이상하니 알다꾸리한 기술 배우지말고 딱봐도 마 뭐겠지 또 아 드디어 마성강 플레이어에 후방으로 스틱을 기울이며 기술을 입력하며 후방으로 점프하며 기탄을 발사합니다 마성강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마성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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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고 마성강 약간 딜을 가면서 페이드어웨이하네 마성강 이렇게 콤보로 되나 볼게요 마성강 마성강 어때요? 들어가긴 들어간다 왜 이렇게 약하지? 마라 체리사 셌는디? 약간 뒤로 가면서 쓸 수 있는 기토형이 났다 이거 마스리저 안되겠다 이거 발똥은 좀 빨라요 근데 발똥은 빨라 딜은 안나왔는데 타이밍이 빨라 기타인게 에너지 키우면 쎄긴 쎄겠지 가고 그냥 구간합시다 게릭포 빼고 뭐 넣을게 없네 그냥 이대로 가는게 날듯 데스빔하고 게릭포 게릭포 말고 게릭포가 늘 만한거 있나요 여러분들? 게릭포 말고 게릭포 뭐 잘 안쓰긴 하는데 죽은척하긴 할까 그냥 뭐야 플래시 스트라이크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거 사기였지 아 맞다 까먹고 있어 가자 이제 뭐야 이거 아직도 있네 이제 날 수 있는데 아직도 있어 저게 데스 슬라이서? 그걸 안넣으면 될듯 데스 빔으로 갑시다 그게 더 멋있잖아 마강사경포는 바꿀게 없어 기술을 배운게 없어요 초피싸기 쪽에 이거는 궁극기인데 없어 조기탄하고 확산 에너지파 이건 뭐냐면 샷건 에너지파 같은건데 개꿔짐 그나마 마강사경포가 멋있고 있고 데미지도 세니까 네벨을 구입할까 네벨을 구입할까 네벨을 구입할까 네벨 멋있나요 그냥 에너지파 나가는거니 멋있음 TP라서 아낄라고 트랭크스를 사러 갈 찾을지 아니면 서고로 갈지 어떻게 할까 창고로 가자 어차피 순서대로 해야될듯 헐 풍기탱촌 좋아 왜냐면 지구력이잖아 지구력은 중요하다 딜을 확산 에너지파로 어 셀 벌써 나와? 17호다 18호라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얘가 남자라는거 태양권 헐 난 둘다 여자인줄 알았거든 난 둘다 여자인줄 알았거든 몇년 지나고 알았어 헐 완전체로 바로가네 태양권은 셀도 줄줄 쓰는 기술이야 원래는 따로따로 멀었겠지 근데 스토리상 다르니까 시간이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고치로 가는겁니다 트랭크스가 충격먹은 이유는 트랭크스가 미래에 있을때는 트랭크스 저 미래 트랭크스인데 저 녀석은 인주인간이 지배한 세계야 17호 18호가 완전 나쁘고 완전 쎄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거를 되돌리려고 손오공의 심장병을 고치려고 돌아온거거든요 17호 흡수하고 17호 흡수하고 2단계 아까 1단계였잖아 셀 2단계 나오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나왔는데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갔어 외국인 뭐 누구 비하한다고? 어 그래 그 펜 셀은 정신과 시간의 방을 사용해서 셀게임이구나 셀게임 비쿠아 내가 가소를 없애야겠다 크리링 결혼해야되는데 18호랑 순서대로 먹어야 저기 18호 살리지 1단계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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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크리링 중 아닌가요? 어떻게 결혼했죠?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점도 있는데 중 출신 아닌가? 중 그만뒀었나? 어떻게 된거지? 처음에는 그 무슨 소림사에서 왔던 왔던 왔다는 설정인데 돌려서 그전에 인종인간 3명 있을때 나왔다 파괴승인가? 16,17,18 난 얘가 남자인거 나중에 알았어 만화책에 이름이 안나오고 목소리가 안나오고 목소리가 안나오고 이 시키는 기술 한번 써볼까? 새로 배운거? 예스 이거 한번 써버려 플래스 타입 썼는데 미스터리 됐어 안보였어 셀 흐흐흐흐 하하핳 오 뭐야 이거 해피기술인가 봐 수메 에피기술 퓨맨 퓨마 아 피 안따라 퓨트레일랑 달라 야 피 퓨트레일랑 달라 야 피 퓨트레일랑 달라 속았다 과대강고였어 피오만큼 가라 봐봐 저그만큼 안다는데 많이 난다구요? 2번폼타도 안다나? 방어를 높나? 방어를 높은 것 같다 대스빔은 많이 나는데? 대스빔은 많이 나는데? 방어를 높은 것 같다 방어를 높은 것 같다 방어 버튼을 쌓여야죠 방어 버튼을 쌓여야죠 18号 아 지금의 상황이다 너희도 죽을거야 아 대스빔은 사거리가 별로네 그럼 도망가고있어 도망가고있어 스퀘어 배포 아 평타가 가진다 도망가고있어 피오는 소리 고마워 아까 보니까 근접해서 저기 연계해서 쓰니까 그나마 좀 더 나오는데 그냥 맞출때보다 이러면 이제 2차 세일이 되구요 스틸 됐으니까 우리 다시 돌아오오 오카에리 나사이 오つ갈수 맛 으 으 시키는 중간에 보니 애매해 드리브가 안나오는 다 아예 간다로 소갓 아가 되갖고 어 아는 아가 또 캡쳐 그 셀와 지우 나 나 오오 도주 하시고 주시지 칸에 10대 인가 아 그 자는 소리가 혼자 나 가리 두꺼야 더욱, 토아와 미라가 아직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은 무지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일단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배 계양권 에네릭파가 평타 연기로 하면 더 좋다고? 그래? 탈로 오셨네. 알았습니다. 그럼 사도록 하죠. 어차피 주말이나 되야 살 수 있는데... 4배 계양권 TP로 사갖고 오자. 울면 언제, 언제 초사연되냐구요? 금방 이제 얼마 안 남았어. 40레벨 되면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 난 정말 궁금해요. 초사연되면 이 머리가 그냥 노란색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삐죽삐죽 튀어나올 것인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초사연되데, 뭔가 삐죽삐죽이 있을 것인지, 색깔만 노란색으로 될 것인지, 이거 하나 배우죠. 배웠다. 와, 비싼데. 간다. 그러면은, 못 뺄까요? 조기탄, 마광살포 빼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거 빼. 조기탄은 유도탄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4배의 개황권 갑니다. 아, 그리고 아까 꽂은 거 빼자. 콤보용으로 플래스 스트라이크는 괜찮은데, 근데 데스빔이, 저기 뭐야. 근접용이었어. 데스 슬라이더. 이거 다하자. 크리닝, 크리닝 따라한 기술. 대기업이 기술 빼가서, 완성시킨 기술. 아, 레벨업을 안했네. 레벨 지금, 한 4칸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탄 데미지 올리자고. 오케오케. 보니까 기본 공격하고 기탄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지구력하고. 체력 조그마하고. 체력 조그마하고. 기력하고. 흐흐흐흐흐. 셀게임. 셀게임에, 그 나쁜 놈들 온다. 저희도. 저희도. 근데 이거 진행속도로 봐서는, 이게 스토리는 좀 짧은 것 같은데요? 벌써 셀이니까 다음에 마인부. 마인부 다음에 뭐, 괴왕, 뭐 이거. 두 개면 끝인데.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셀까지 왔는데? 후방가면 좀 어려워져서 오래 걸린다고? 그래? 그건 당신 기준이고. 저한테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어렵거든요? 흐흐흐흐흐흐. 미라의 체력을 1.2화로 만든다. 초사연이네. 셀게임. bunu 정해져 밥onds 만나 Pull dzi오는 것 같은데요. 베이컔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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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ento. 헤achsen, FEMALEhost Ank locals Matchup. 제러한테 남겨가라고 하라고 생각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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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nen 거예요. experimental benchвал지이 심 여러 有 ité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pulled Brian 지금 gry story 맞어 맞어 약한데 이놈 데에에에에에에스 아 데에bilir 슬라이즈 어? 연륙으로 한대 맞아서 던져버리지 와 콤보로 넣으면 그나마 좀 덜 들어가요 보이시죠? 어? 뭐야? 막으면 가드 크러쉬 그냥 생으로 떼면 별로 안다는데 맞아도 연계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나는 듯? 소아 눈이 밑에서 일하고 싶다 트랭크스 맘에 안들어 하는것도 없는 녀석 소아 아 맞다 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끝나버렸네요 바로 이어서 가죠 안경은 벗어야겠다 안경 너무 구리다 마이클 만원 주고 샀어 만원 지금 보니까 돈도 얼마 안보여 생각보다 또 круг 셀 주니어다 off mig 저렇게 보이지만 재배면이랑 틀립니다 재배면이랑 키는 똑같지만 적어 하나조차 못이겨 야무치 클리님도 못이겠나? 손 모바 자가도 내 아이들 일단 한동 보내고 다음 비켜 약한 애들은 빠져라 경기가 안나 비켜 와 컴보로 노니까 세네 소노반 쓸데없이 화낼라고 하지마 스토리대로 어 야무치 죽었어 어 소노반 빠진다 이제 안다 펀박 안쪽으로 비싸게 4배 개악과 에네르기파 맞았어? 맞는구요?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기다려봐 아아아아아아아 안받았네 콧봐로 봐야겠 아 비켜 천진만 너 때문에 조진이 안되지 조진이 안되지 조진이 안되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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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이 안되네 조진이 안되지 조진이 안되네 조진이 안되네 조진이 안되네 조진이 안되네 조진이 안되네 아 스토리 등이네 다리 바나눈은중이라서 안끝나 허 앗 Q. X5 Q. 구간중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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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손오공 팬이어서 손오발이 이렇게 쎄져가지고 아 저 손오발이 주인공된다고 해가지고 별로였어요 빼는 도중 해야겠는데 그냥 평타치는 도중 아아아아아아 와아 흠 중력선이 세다 반이상 나네 반이상 아아아아아아 어어? 내 배니까 흠흠흠흠 배도 좀 먹어야겠다 랩으로 파고 갈까 아직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한 번씩 가끔 어려운거 걸리고 뭐야 메탈 코울 아니야? 헐 스토리가 완전 이상해 꼬였네 원래 스토리에 비디오판을 넣은듯 OVA를 구할 100억 파워의 전사들 헐 메탈 코울화가 30채나 엄청나왔네 30개나 나왔다고 비디오판으로 봤었는데 원래 비디오에서는 솔로공이랑 베지터가 둘이서 격파하는거 뭐야 두통도 없네 이렇게 허접하죠 메탈 메탈이 아니고 유리로 만들었네 opportunity ㅋㅋㅋㅋ 이러면 강력기술이 있어야되는데 이러면 강력기술이 있어야되는데 에르마 더럽게 많아 여러분도 기도해서도 약툴 뭘로 때려야 금방 때릴까 이런 애들 분기탱촌임 채워야되 지구력조 지구력조 데스 슬라이저로 한번 가보자 어딨어 한방이야 데스 슬라이저 한방은 아니고 반정도구나 수건방긴 녀석이 해외 예외계산권 에너지 한 번 더 누르면 추가타 나간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센 놈한테 써볼게 이놈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어? 기가 4칸이면 한 번 더 나가? 기 4칸 먹어 에네리파 쏜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한 개 더 나간다고 그랬죠?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진짜네? 흐흐 우와 자리봐 어? 나 기력 떨어져서 정신 못 차려 빈혈 두건 현수로 쓰니까 빈혈 장난 아니네 철분이 부족한데? 멋이니까 아 그렇게만 내는 듯 멍청이 늙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한넘 밖에 안맞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정신 저... 좀 모아가지고 암력으로 쓸 수 있을까? 자 저렇게바라 했는데 그냥 원반이나 덜 될까 싶지 원반 뒤대면 끝인 것 같은데 원반 뒤대면 끝인 것 같은데 맞아서 왔다갔다 안하는건가 방금 지금 광역으로 맞았어 원반 그쵸 추가입력하면 허걱되지 도대체 차라리 조기탈은 쓰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근처있는 애 맞지않을까 또 어 많이랄 이렇게하면 훅차에 엠타가 있으면 좋은데 아 그렇게 많아 이러고 있어 공연 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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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удивление 내가 슬뽕 무슨? 마저 noting 한 번만 쏴 보자 아무도 안맞은 조기털 한번 써볼게 오오오오오오오 다르헤드 안맞는듯 죽어 이놈아 죽어 이놈아 딸피도 죽어놔 죽어 아 누구누거보소 원매리나서 세바리 그만 나와 지긋지긋한 녀석들 어어 좀 싸우는 데에 대해서 이리와 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하시던 말이 나와 아 하지만 이것도 좀 간지가 4백에 앉고는 약간 간지 있었는데 쓰읍 파이널 플래쉬는 못 미쳐 더 간지로 가야돼 또 있어? 퀘스트가? 퀘스트 퀘스트 마무리해야 될 때 셀 셀을 없애고 와야돼 5공과 5반 최후의 에네리기파 레벨 찍고 올걸 집에 갑다가 한번 와야되겠지 드래곤볼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구하는 판으로 보면 에네리기파 쏘는데 10분씩 걸립니다 슬램덩크랑 비슷해요 슬램덩크 3,4,3번쓰는데 5분거리거든 추억 나오고 장난아니야 날라가는데 5분씩 걸리더라고 퀘스트 퀘스트 티비파는 원래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여기 헉 셀 좀 셀겠지? 도심해 지지로 없다 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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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각들 죽기 안돼 내가 이제 죽을 적이 없어 이 시각들 마이콘 한 아아악 안맞음 살짝 뚝맞음 3니틀 아아악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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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X4 그럼 тt면 답은 조기탄이죠 약! ㄷ 너무 가까웠어 야 Michael 많이 닳았어 장난 그만해 이제 veya 완전체 없애자 막어 막어 와 sulf Você KARR 위엄 이유집하라 오오오오 오바라 너의 분노를 보여줘 오바라 아아 오바라 아 오바라 오바라 필살기다 필살기 어이 오반 죽었어 저스키 강한데? 어우 셀 6년수석 안 되겠어 레벨업 하고 와야겠어 우습게 보면 안 돼 우습게 셀이야 저스키 포기하지마라 오바라 지금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나 빨리 와버렸네 여기까지 제 레벨에 안맞게 열여섯개나 있었네 열여섯개나 있었네 쓰읍 기탈이 좀 안맞는거 같긴 한데 칠 쓰읍 평타 에이 이러분은 기타로 우린 한번 합시다 이번엔 멋있게 한번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